옆돌리기 대회전 배치입니다. 어떤 두께로 쳐야 할까요?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 5쿠션 후에 코너로 가기 위한 선은 시스템상으로 50선입니다. 5앤하프 시스템상의 50선은 대회전을 칠 때의 기준이 되므로 경로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회전은 먼 길을 이동하는 만큼 도중에 키스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키스를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배치에서도 1분의 1 두께를 편하게 치면 키스마크 부근에서 키스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는 키스가 나는 배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키스나는 배치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분의 1보다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는 대신에 당점을 살짝 올려서 코너를 안전하게 돌 수 있도록 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쳐서 짧게 특정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얇게 친다고 키스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서 얇은 두께를 정확히 치는 것은 어려운 방법이니까요. 안정성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이 배치를 연습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